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는 다른 주식 투자 방법들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투자는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는 꼭 안정적일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없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로 월급에 준하는 소득을 얻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다 보니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크고 다소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4천만원으로 매달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배당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일드맥스 ETF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드맥스 ETF는 말 그대로 인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단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이고 2024년 10월부터 A부터 D까지 그룹을 나누어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자료에서 보이다시피 A그룹에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SLY, 구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GOI 등이 있고 B그룹에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DY, JP모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JPMO 등이 있습니다. A그룹은 매월 첫째 주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B그룹은 둘째 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드맥스 ETF는 미국 대표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거래를 병행하며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주 배당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자료는 제가 임의로 A그룹에서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SLY, B그룹에서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DY, C그룹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SFO, D그룹에서는 애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PLY를 선정하여 2024년 분배금을 정리하며 백테스팅을 한 자료입니다. TSLY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적으로 한 주당 0.86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7.39%를 보이고 있습니다. NVDY는 평균적으로 한 주당 1.73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 66.6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SFO와 APLY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였고, 각 종목별로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TSLY는 A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매달 첫째 주에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화로 67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NVDY는 B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매달 둘째 주에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분배금으로 66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MSFO와 APLY는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배당 수익률이 20%대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각 27만 원과 21만 원의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으로 개별 종목에 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총 183만 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C그룹에 속해 있는 MSFO와 D그룹에 속해 있는 APLY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다른 ETF에 투자를 하면 추가적으로 분배금을 더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TSLY의 2024년 분배금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꾸준하게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다소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SLY의 주가 차트입니다. TSLY는 2024년 6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주가가 41.5%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 대비 11달러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까지 8.64달러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으니 한 주당 2.4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NVDY의 2024년 분배금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매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둘째 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LY와 마찬가지로 분배금의 변동성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VDY의 주가 차트입니다. NVDY는 2024년 66%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주가가 18.8%나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TSLY와는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대비 4달러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까지 17.3달러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으니 한 주당 21.7달러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MSFO의 2024년 분배금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매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셋째 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LY와 NVDY에 비해서는 분배금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SFO의 주가 차트입니다. MSFO는 2024년 28%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주가가 8.5%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대비 3달러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까지 5.4달러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으니 한 주당 2.4달러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APLY의 2024년 분배금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매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넷째 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LY의 주가 차트입니다. APLY는 2024년 21%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주가가 1.3%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대비 1달러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까지 3.7달러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으니 한 주당 2.7달러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정한 4개의 ETF에 2024년 1월부터 각각 1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TSLY는 186만 원 손실을 보고 있고, NVDY는 834만 원 수익, MSFO는 122만 원 수익, APLY는 152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금 대비 2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테스팅을 한 ETF들이 앞으로도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던 것일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활용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은, 기초 자산인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어 안정적인 방법과 다소 위험한 방법을 혼합하셔서, 자신만의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놓고 가치 있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드맥스 ETF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